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약간 블랙블랙하게 이 티셔츠의 브랜드는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태그 달아놓을게요. 그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후미카 오치다의 진 이렇게 입었어요. 여기에 오늘 신발은 블랙으로 다 할까 생각 중입니다.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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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두가지 쇼핑한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먼저 루즈 화장품인데 도와주시 Gore 짠 요런 케이스에 들어있구요. 짠 정말 다 루즈 만 있는거에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구입했고요. 여름인데 왜 니트냐 하시겠지만 이 베이스 라운지의 니트는 이렇게 조끼입니다.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사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맞춰 입어볼까요? 이거랑 린넨 바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출근복장이에요. 아까 전에 바지를 고민했는데 시원하게 레이스 바지를 입었습니다. 여기 젤리 슈즈 신고 출근해 볼게요. 저 도전해 볼게요. 반쪽만 먹어요. 오 넘어갔어. 넘어간 걸 제가 가져갈게요. 맛있겠다. 저녁 간식을 먹으려고요. 고디바에서 나온 카푸치노. 저번에도 한번 사먹었었거든요. 근데 맛있어서 또 샀어요. 오랜만에 제가 지갑을 샀는데요. 지갑을 제가 이렇게 빈티지 샤넬 지갑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이게 너무 크고 불편한 거예요. 카드도 여기가 다 늘어나서 맨날 다 카드가 빠져버리고 이래서 뭔가 좀 컴팩트하고 작은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되게 바뀐 패키지랑 로고로 된 슬린이에요. 색깔을 블루 그레이 컬러로 사봤습니다. 엄청 조그맣죠? 이런 컴팩트한 지갑이고 여기에 동전지갑도 있어요. 지금 지갑에 비하면 반쪽짜리인데 진짜 반쪽짜리죠. 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얘는 당분간 보관해두고 얘로 사용하려고요. 그리고 옷을 안 샀는데 가장 옷은 실크나 이런 특이한 소재를 제가 좋아하니까 이런 느낌의 옷을 샀어요. 얘는 좀 원피스처럼 입을 수 있는데 밑에 바지랑 같이 입으려고요. 안에 티셔츠 입고 이런 소재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또 벼루고 벼루도 안쪽에 마르지엘라 족발 신발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래서 곱이 약간 4cm 정도 되는 이런 디자인을 샀습니다. 오늘의 하울 오늘의 질은 모든 것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고요. 총바지에 이런 딱 붙는 티셔츠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새로 산 신발을 신는데요. 아르지엘라 슈즈인데 맨발로 그냥 신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되게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벌써 이것만 찍었는데도 막 땀이 납니다. 그럼 출근해 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도움이 아시아 오늘의 도움이 아시아 오늘의 도움이 아시아 저녁에 다가서 오늘의 도움이 아시아 맛있게 다가서 도움이 아시아 오늘의 도움이 아시아 이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쪼꼼하게 너무 귀엽네요. 오늘은 저번에 미국에서 사온 파스타면 이걸로 아보카도 유즈코셔 파스타를 해먹어보려고요. 이제 물을 올렸으니까 면을 넣어볼께요. 바로 박스에 이렇게 되겠네요. 죄송해요. 사온 파스타를 넣어주세요. 파스타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뼈에 넣어 볶아줌을 넣고 그리고 이제 뼈에 넣어준다 그리고 반죽을 넣고 반죽을 넣고 반죽을 넣고 안에는 넣어서 그래서 다른 퍽퍽을 넣어준다 저는 뼈에 넣어준다 먼저 저는 이 아보카도를 팍 잘라서 이 면이랑 같이 그리고 멸치 그리고 스미엄을 얹에 넣ず 카페 뒤집유를 얹은걸로 으깨먹는걸로 음.. 표현해 볼게요 우선 원래 이게 약간 주황색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산 거는 초록색이에요 근데 엄청 달고 오셔요 제가 저희는 엄청 달고 오셔볼리 손으로 썰어 1.5cm 2.5cm 2.5cm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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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 2cm 3cm 1cm 고춧가루 호박 고추장 계란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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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기름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뜨거운 물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요 고춧가루 오늘 저의 외출 복장입니다 짜자자잔 이 운동화 신기 위해서 이런 치마 입어봤어요 베이스 치마 그리고 위에는 예전에 벚꽃놀이 갈 때 입었던 라울랑 티셔츠에요 치마가 좀 너무 길어서 안에 벨트를 하고 치마를 좀 작게 올렸어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외출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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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비가 와서 젤리 슈즈 신으려다가 그냥 부츠를 신었어요 약간 베이지 깔맞춤이 됐네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출근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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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를 고춧가루 고춧가루 Forest 무슨 맛일지도 모르겠어요 홍 атлу 점심 arz같은 닭다리 김치맥 그냥 김치 영양정 전개 풍경 이제 만두 안맞아 김치맥 따로 신한정 대비 구운 감태의 마라샹꽃을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잘라서 싸먹겠습니다. 감태에 밥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푸주 올리고 버섯 올리고 이렇게 싸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라리 린넨 팬츠고요. 그리고 이 립 니트는 예전에 마오지에서 샀던 립 니트예요. 이 베스트 니트 조끼같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얘는 얘도 오라리에서 재작년에 샀던 애인데 오랜만에 오늘 꺼내 입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입었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출근해 보겠습니다. hammering asmr sir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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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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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온폭해서 파스타 넣어도 되고 요리를 넣어도 되는 그릇 이렇게 된 납작한 접시 하나 이런 비슷한 크기에요 베이지랑 그레이 빛 이분 작가님의 특징은 이렇게 마무리 이 부분이 이렇게 된게 특징 박스 버리다가 봤더니 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쩐지 그냥 버릴 뻔했네 얘는 좀 더 얘보다 커요 23cm 정도 되려나 얘는 이제 원플레이트로 먹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했습니다 저의 그릇하울 끝 퀸시 멜론이에요 반을 잘라서 일단 레이베 씌여서 일단 레이베 씌여서 요구르트에 넣을 수 있게 바닥에 소금을 많이 넣으세요 흡수 잘라서 요구르트를 넣을 수 있게 그 부분을 잘라서 요구르트를 넣을 수 있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달고 맛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큰 도마인데도 비좁다 이 도마는 무지 세일할 때 노송나무라고 해서 샀거든요 엄청 냄새도 좋고 나무가 가격도 2000엔 정도 하고 다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매일 날짚고 이거는 다진 못해 다진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